네 저평가 되어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N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이잖아요. 보겠습니다. 제목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걸 영어로 쓰신 이유가 있겠죠.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첫 번째 힌트가 럭셔리 쇼핑 플랫폼 SI 빌리지.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적의 전성시대 패션이 끌고 화장품이 밀고. 세 번째 보면 24년까지 두 자릿수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뭔가요? 힌트가. SI 빌리지 시마을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명으로는 자주 라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를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요.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것도 수입해서 팔기도 하는 유통사 중에 SI 빌리지라고 하면 뭔가 신세계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 뭐예요. 답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종목 가져오신 이유가 뭔가요? 네. 신세계 그룹 내의 패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자주 브랜드를 갖고 있죠.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유통채널 중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직수입하는 우량 유통채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브랜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알마니, 딥디크 그리고 중간중간 바나나 리퍼블릭이나 디제, 디스케어드. 중간중간 보이실 거예요. 스튜디오 톰보이, 린드버그, 그리고 폴스미스, 주씨 관련 보브, 화장품 중에서는 딥디크, 에르메스,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런 제품들을 직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 브랜드를 여기서 다 유통을 하는 거였구나라고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보면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이 75% 그리고 코스메틱이 2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최근에 화장품과 의류의 추이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간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죠. 거리 두기 완화가 되면서 마스크 착용 해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화장품 관련된 주가가 A 영역입니다. A 영역에서 하늘 색깔이 화장품 관련된 주가 추이인데요. 바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3월 14일자로 광둥성이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화장품 주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슬금슬금 의류와 관련된 패션이 조금조금 올라가고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맞았습니다. C 영역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자 화장품 주는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하늘 색깔이 파란 색깔을 하위하면서 내려가고요. 그러면서 의류주 같은 경우는 1분기 그래도 실적 방어 4분기 1분기 좋았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오히려 의류주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익 체력을 중심으로 보았더니만 화장품은 아직 이익 대비 비싸 보인다라는 인식이 조금 시장에 들이오기 시작을 했고요. 의류 관련 쪽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구나라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패션이 이끌고 화장품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엔데믹이 이제 찾아왔고 휴게소와 관련된 영업, 외부 활동에 대한 증가,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타고 나가고 있다. 드라이빙 시즌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장품도 그 뒤를 밀고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세계인터내셔널 주목해보실 단어는 패션이 앞에서 이끌고 화장품이 업황 개선에 따라서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부터 실적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5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를 했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연결 매출 기준으로 지속된다. 우상향이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약간 주춤한다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3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순이익은 2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아, 4분기,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한다면 1분기에 살짝 그 포인트를 놓쳤던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때 현재 위치가 어딘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럭셔리 소비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중심의 럭셔리 소비죠. 해외의 유명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이른바 명품들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하지만 백화점의 매출 추이를 쫙 뜯어보면 사실 고가 제품들, 럭셔리 명품관들에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위축이 이곳에는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소비는 줄일지언정 주식으로 조금 더 만회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고가 브랜드의 유통 채널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 화장품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고가 브랜드들도 럭셔리 패션 부문이죠. 전년 대비 30% 성장이 올해 전망이 되고 있고요. 3월, 4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장품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모습들 22년, 21년, 20년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23년도 바로 급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뒤에서 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20년, 21년, 22년까지는 해외 패션 브랜드의 매출과 성장이 앞에서 이끌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그래프를 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앞에서 패션이 이끌고 화장품의 업황 개선으로 뒤에서 밀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럭셔리한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분석도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PER, PBR 말씀을 드렸는데요. PER 밴드 차트입니다. PER 10배 수준이, 10배 수준이 지금 상장 이래 최저점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도 그 지점까지 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PER 15배 수준이었습니다. 그 기간마다 15배 수준 미만에서 반등이 좀 나왔던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늘 현재 거래 중인 가운데 PER 밴드가 약 13.9배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저점이 10배 수준이었고 그 위에서 코로나 팬데믹 수준이 15배 정도였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운데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간 추세상 저점 구간을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일봉 차트 두 개 다인데요. 일봉으로 좀 길게 열어놨습니다. 한 4년치 이상 열어놨는데요. 따박따박 지켜오는 가격대를 딱 보실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정배열을 완성한 다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저희가 놓쳤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V자 반등이 나온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작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따박따박 지켜가고 있고 정배열 초입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지점에서 다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61선을 깨지 않고 우상행하던 추세가 이제 막 61선과 맞닿았고 61선은 일부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그리고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재무적 모멘텀을 완성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3만 2천 원 언저리에서 매집해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상징적으로 2만 8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작전 리포트를 좀 매수의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곡차곡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 정도에서는 내가 매수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고민해볼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계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허반석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는 노란동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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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